장정민, 이준이. 장정민, 이준이. 이쪽 라인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여민지가 붙잡고 장정민의 돌파. 그러나 걷어내고 있는 정영아. 잘했다. 오른쪽은 굉장히 빠른다. 이대훈이 정영아 눈치채를 찍습니다. 돌아서서 여민지 잘 뽑아냅니다. 여민지 역시. 현슬기가 앞쪽으로 선진 패스. 우첸두 따라갑니다만. 김동현이 나와서. 너무 잘 봤어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김상은 주고. 우첸두, 우첸두. 왼발. 업사이드. 쇼핑하기 전에 업사이드입니다. 수비 쪽에서 주강으로 가는 패스는 참 위험합니다. 맞습니다. 키포 연습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표시가 많이는 나지는 않네요. 전반보다 후반에 지금 한수원 축구단이 앞에서 전반 압박하거든요. 이게 이제 수비수 실수를 바라면서 하는 거거든요. 간결한 볼터치를 원합니다. 임남규 파고듭니다. 반대쪽에 임남규 추가했습니다. 임남규, 임남규. 임남규, 임남규. 바로 가다 형. 됐어요. 바로 가다 형. 됐어요. 임남규. 역시 주장답게. 후반전 추가 골. 후반전 추가 골. 후반전 7분입니다. 3대0 합성하는 어쩌다 벤저스.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환수원 상대로 이게 무슨 일이야. 첫 퍼스트 터치가 너무 좋았어요.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여기 터치하는 모습. 너무 좋았고 그대로 스피를 살려가면서 마무리까지 할 수 있었던. 그렇죠. 깔끔하게 마무리는 역시 에이스답네요. 이게 키퍼 나오는 거 보고 살짝 치고 쳐잖아요. 맞아요. 골 결정력입니다. 감각적인 슛입니다.